눈이 예쁘구나 정말 수련만? 오직 정진만? 아, 이런 쪽으로는 또 내가 스승이 돼줘야 되나? 밤새 침삼 뜨겁게 정우 너네가 이런 데 혼자 살았다고 눈매긴 줄 알았는데 왜? 이런 쪽으로도 내가 가르칠게 아주 많아 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안 있어 너에게 이런 시중을 시키려고 데려온 건 아니야? 설마 찌르겠어? 할 때 찌르는 게 진정한 고수의 공격이다 명심해라 제자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